안녕하세요 안타이예요 입니다 오늘은 샤스타 데이지죠 샤스타 데이지 하이원 샤스타 데이지 작년 6월 29일인가요 어 그때 갔을 때 샤스타 데이지 거의 막바지에 샤스타 데이지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내년에는 꼭 부모님 모시고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22년 5월 아 6월이죠 22년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샤스타 페스티벌이 열려요 물론 뭐 6월 말에 가셔도 되긴 하지만 그때는 예 샤사 데이지 국합 곳이라고 하는데 오게 이제 살짝 지게 쪄 샤스타 페스티벌 때 가면 이제 미리 예약을 하면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지금 12만원 3만원 대에 13만원 되면 예 컨벤션 타워 1박에 뭐 음료쿠폰 하고 뭐 우산증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카트 끼에 그 골프 카트가 골프 카트 투어 카트죠 카트 카트도 30%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6일하고 17일 저기에 2주 정도 남았고 지금 오늘은 6월 1일이구요 예 한번 예약을 한번 해볼게요 하이원 일단 앱으로 진입을 하세요 하이원 앱 들어가서 하이원 샤스타 페스티벌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죠 하이원 샤스타 페스티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앱이 요즘 이렇게 잘 돼 있어요 하이원 멀티미디어 드론쇼 5월 달에는 불꽃축제를 했었는데 주말마다 이제 6월부터 여기 써 있죠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는 하이원 멀티미디어 드론쇼를 하네요 음 그렇군 어차피 주말에는 제가 안 가기 때문에 예 요건 뭐 별 해당 사항이 없고 주말에 좀 복잡해서 저는 잘 선호 하진 않아요 이렇게 내리시면 이제 여기 하이원 샤스타 패키지 22년 이게 열렸어요 그래서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 타워 마운틴 콘도 힐 콘도 이렇게 패키지로 있답니다 정말 저렴해요 보통 어 1박에 이제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컨벤션 타워가 13만원 뭐 14만원 뭐 이래요 근데 이거 패키지로 다 포함해서 13만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샤스타 패키지 슬로프에 만개한 순백의 꽃 세상 하이원에만 있는 특별한 경험을 누려 보세요 이용기간 2022년 6월 11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구요 6월 샤스타 데이지 시즌안정상품 상품 이용 제외기간이 6월 13일 20일에서 21일까지 그랜드호텔 하이원 콘도 이렇게 있고 음 대형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스탠다드 룸 또는 슈페리어 룸 더블 트윈 플러스 스카이 12340 마운틴 이용권 2인 여기 조식 패키지 소아깽 패키지 뭐 여러개 있고 그랜드호텔 하이원 샤스타 패키지 눌러주세요 하이원 샤스타 패키지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군요 스카이 10 1340 이용권이랑 음료 이용권 워터홀드 50% 할인권 샤스타 우산 1박 11일 객시 특별선물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우산을 안주네요 음 특별선물 우산을 안주네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투숙일이 목요일하고 금요일이니까 이제 해당이 되죠 음 16 17 이니까 음 그럼 요거 우산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음 좋아 그러면 스탠디드 슈페리어 트윈 선택 보면 그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6월 16일 17일 1박 컨벤션 타워 그랜드호텔 하이원 샤스타 패키지 스피디 스피디 스피티 아 이 뜻은 뭐의 약자인지를 모르겠는데 뭐 이건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예 슈페리어 트윈의 약자인 것 같은데 슈페리어 트윈 뒤에는 스피리어 트윈 같고 앞에는 이게 스피디가 이제 그랜드호텔 컨벤션 타워를 얘기하는건지 어쨌든 슈페리어 트윈 2명 13만 8천 6백원 6월 16일 체크인 입니다 아 정말 저렴하죠 그냥 반값만 해도 13만 8천 6백원 될텐데 음 좋아요 예약하기 그러면 이름이 나오죠 그랜드호텔 하이원 샤스타 패키지 스피디 스피티 슈페리어 트윈 6월 16일 수습기간 17일 금요일 대신 이렇게 보이고 가격은 13만 8천 6백원 보이시고 보이시고 예약 체크하시고 개인정보 체크하시고 아 개인정보는 아는구나 동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요게 나왔어요 체크인 아웃 시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원랜드 그랜드호텔에는 메인타워 컨벤션 타워에는 요 체크인 아웃 시간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어요 A타입 12시에서 8시 퇴실 B타입 3시 오후 3시 입실 11시 다음날 11시 퇴실 C타입 오후 6시 입실 다음날 2시 퇴실 아 저는 이 C타입을 아주 선호합니다 C타입 어차피 가는 날은 뭐 찰타 돼지 이제 꽃 구경하고 뭐 이런저런거 하고 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가는 길이 멀기에 하이오는 다음날은 이제 오느라 바쁘나 오기 바쁘기 때문에 예 전날 좀 늦게까지 올리고 다음날은 일정을 많이 안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이시고 가상계좌 주문입금 하시고 결제 예약 하면 예 위약금 내용이 나오네요 입실 당일 100% 위약금 못 받고 그래서 확인 컨벤션 타워 방원랜드 이렇게 나와요 이지페이로 해서 나오네요 무통장입금 그랜드 테 하이원 샤스타 패키지 SPD, SPT, 시페리어 트윈 138,600원 138,600원 모바일앱 전용 직판 샤스타 그랜드 22년 음 이렇게 딱 나와요 가상계좌 이렇게 딱 나오고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이제 최종 완료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이원 샤스타 패키지 요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안타휘의 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원 샤스타 페스티벌 굿!